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아침 되면 우리나라도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장 열리고 또 오늘 밤에는 마지막 장 미국 장 열리게 됩니다. 뉴욕 증시 상반기 거래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2%로 상향이 됐어요. 미국 경제가 당초 추산보다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번에는 유럽에서 이틀째 메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개장 전에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은 2%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발표된 잠정치 1.3% 시장의 예상 1.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는 1.1%였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3번 나눠서 발표합니다. 속보치 1.1% 잠정치 1.3% 그런데 이번에 확정치가 2%로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률 개선은 소비 지출과 수출이 상향 조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2%대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GDP는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주는 것인 동시에 연준이 앞으로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정책을 취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내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 30일에는 페드가 주지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5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4.6%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한 수준이에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한 웃도는 강력한 수준을 나타낼 경우 페드를 둘러싼 긴축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 수정치보다 2만6천명이 감소했어요. 23만9천명 이것은 한달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26만4천명 이것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완만한 아락세는 노동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노동시장이 계속 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은 경제가 침체에 빠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기 회복력 속에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7월 인상 후 9월에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7월과 9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압서 페이더는 6월 14일 지난 14일날 FMC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점도표상 연말 금리 전망치를 기존의 중앙값 5.1%에서 5.6%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 남은 네 차례의 회의에서 두 번의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0.25%씩 말이죠. 두 번의 베이비 스텝을 올릴 수 있는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추가금리 인상 시기 정도는 앞으로 경제 향방에 달렸다라고 말하면서 연속으로 올린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도 유럽에서 모두 발언해서 FMC 위원 대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두 번이나 그 이상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파엘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아일랜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동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습니다. 시장은 현재 다음달 7월에 0.25%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90% 가까이 반영주기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74%대였는데 유럽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이틀간 계속 발언 중에 있죠? 81% 또 오늘은 86%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연내 두 차례 인상을 예고한 페드 점도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인상 후에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시나리오를 여전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수 상승 봅니다. 다우지수 0.8% 올랐습니다. 34,122 S&P500 지수 0.45% 상승 4,396 4,408호 직전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2포인트 0.42%가 아니라 0.42포인트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어요. 13,591 필라델페 반도체의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3,614입니다. 오늘은 나스닥만 아주 조금 하락을 하고 다우지수가 오랜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반기 거래 마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국내 중시도 하루 남았습니다. S&P500 지수 현재 올해 들어서 상반기 하루 남기고 15% 상승 중 나스닥 지수 31% 상승 중 필라델페 반도체는 45%나 폭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열평에 힘입은 이 관련주들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반도체들, 랠리 덕분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의외로 3% 상승 S&P500, 나스닥, 필라델페 반도체에 비해서 블루칩 30개 종목들, 대형주들 아닙니까?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3% 때만 상승하는 데 그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보면 애플과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0.49% 상승했어요. 애플은 0.18% 상승해서 189.59달러 사상 최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 중입니다. 애플 주가는 장중에 190달러도 넘어갔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189.59달러 역대 최고채로 계속 경신 중이에요. 시가총액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올랐습니다. 2조 9,800억 달러 주가가 190.73달러 앞으로 약 0.6% 정도만 더 오르면 역사적인 단일 종목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존 0.88% 하락 또 마이크로소프트 0.24% 하락 또 다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주도 보면 AMD는 0.97% 상승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미국의 추가 대중국 수출 규제가 보도로 엔비디아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0.72% 하락 마이크론의 추가는 순손실을 겨루겠다는 실적 소식과 중국의 제재로 다음 분기에도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들 중에서 마이너스 4.1%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리 시장의 상황이 좋아도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당연히 짧게 보면 계속 오르내리면서 길게 보면 우상형을 하는 것입니다. 프레드가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이 23개의 은행에 대해서 시행한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재정건전성 평가를 한 결과 모든 은행이 심각한 침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점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JP모건 3.5%, 웰스파고 4.5%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도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 VIX 공포지수는 0.82% 오른 13.54를 기록했습니다.